자 이제 첫번째 1강이 이제 시작이 될건데요 자 7페이지부터 가게 되면은 자 일류의 기원이라고 이제 단어를 나오는데 요쪽은 이제 수능에서는 뭐 출제 빈도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긴 하지만 어 예를 들어서 자 내신이라든지 자 혹은 여기 있는 그 사설모의고사 교육청 자 이런 모의고사에서 1학기 때 간혹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쪽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7페이지가 되겠구요 자 갑니다 일단은요 인류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 가장 큰 특징 즉 다른 동물들과의 차별성 어떤게 있을까요 아 바로 직립보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자 인류가 무슨 보행을 했다 직립보행을 했다 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두 발로 걸었었을 때 자 네 발 짐승들에 비해서 스피드라든지 힘에서 어떻게 돼요 딸리죠 그럼 그들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 도구 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됐고 이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뇌의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 뇌의 용량이 커지면서 자 오늘날과 같은 인류로 이제 점차점차 뭐 된다 진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인류의 가장 큰 특징은 자 무슨 보행을 하고 있다 직립보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럼 첫번째 여기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 불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 밑줄 그시면 될 것 같구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는 어 최초 인류입니다 그럼 얘들이 최초 인류니까 당연히 직립보행을 했을 것이구요 그럼 도구로 사용했을 것이구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그런거 따로 외울 필요 없죠 요것만 가지고 끌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하나 확인할게 있는데 어떤게 있냐면 얘들의 뼈가요 아프리카 쪽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면 유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 쪽이니까 남쪽 아닙니까 그러면 남쪽 방향에서 발견된 남쪽 방향에서 발견된 아직은 원숭이의 형태와 유사한 자 그러한 인류의 뼈다 그래서 남방원숭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구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발전되는게 자 뭐가 있었냐면 호모 에렉투스라는게 있는데 이 에렉투스라는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E-R-E-C-T 자 이게 오뚜기 같은 것들이요 위렉트 오뚜기 같은 것들이 자빠졌다가 곧바로 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풀이한다라면 자 얘는 뭐라고 풀이할 수 있냐면 곧바로 선 사람이다 곧선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니 아까 이미 최초일리인 오스토르피테코스 얘들이 직립보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들도 당연히 자 직립보형이니까 허리 아 뭐야 그 두발로 걷는데 여기서 곧바로 섰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등이 그렇죠 허리 부분이 자 좀 더 곧바로 이렇게 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호모 에렉투스와 관련된 자 특징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냐면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거 됐죠? 그럼 어디서 뼈가 발견되느냐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럼 베이징인 자바에서 발견되면은 자바인 됐죠? 하이델베르크에서 발견되면 하이델베르크인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 일단은 자 기억할게 불과 언어로 사용했다라는 거 자 갑시다 요번에는요 호모 자 여기에 네안데르 탈란시스라고 불러지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호모 네안데르 탈란시스 같은 경우는 자 특징이 뭐냐면 시체를 자 매장을 했답니다 시체 매장 그럼 시체를 매장한 이유는 그렇지 다음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호모 네안데르 탈란시스의 뼈가 발견된 곳이 네안데르 탈이란 동네입니다 아 다 지명인 거예요 지명 그러면 네안데르 탈이란 동네에서 발견되어서 자 우리는 이를 호모 네안데르 탈란시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사피엔스라는 뜻이 이제 지혜롭다 슬기롭다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풀이한다라면 자 슬기로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슬기로운 사람 자 그랬을 때 얘가 자 무슨 인류이다 현생 인류이다 아하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뇌의 용량이 계속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날과 같은 우리와 유사한 자 그런 내 용량을 갖추기 시작했던 게 바로 호모 사피엔스 요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현생 인류라고 풀려나는 얘네들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여인상을 조각했답니다 자 여인상을 조각했는데 사진자리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빌렌더로프의 비너스상이라는 자 조각상이 보일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여인상 요게 뜨게 되면 아 뭘 키워냈는지 한번 볼까요 엉덩이 부분과 가슴 부분이 풍만하게 이제 묘사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크면 자 베이비 출산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베이비를 많이 낳았는데 이 당시에는 자 분유를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유를 먹어야 되니까 엄마의 가슴 부분을 또 크게 묘사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지 베이비를 많이 낳고 싶은 겁니다 다산을 기원하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요 여기에 자 동굴벽화가 남겨지게 되는데 이 동굴벽화에서 여러분들 그 알타미라 동굴벽화 라스코 동굴벽화 이걸 구분하라? 아니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동굴벽화를 보여주죠 그러면 동굴벽화가 주어졌을 때 그 동굴벽화 사진에서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사냥을 나갈 건데 그 사냥감들을 많이 잡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벽화를 남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풍요를 기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얘네들 자 이 발전 순서에서 각각의 특징 하나씩 자 다시 마무리하면 오솔로피테쿠스는 최초의 인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호모에르투스는 고선 사람인데 뭘 기억하라고요? 시체 아 뭐야 그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호모 네안데르텔레스는 자 여기에 시체를 매장했다라는 거 호모 사피엔스는 여인상과 자 그 다음에 동굴벽화 이런 걸 남겼다라는 건데 여기에 동굴벽화 아하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어디에 거주했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동굴에 거주했었던 거죠 동굴에 거주했으니까 자 동굴에서 벽화를 남겼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한다라면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 일리의 기원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아 오솔로피테쿠스, 호모에렉투스, 자 호모 네안데르탈레스스, 호모 사피엔스 여기까지 얘네들까지가 전부다 전부다 자 무슨 석기 아이들이냐면 바로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구석기 아이들 어 그럼 구석기 아이들 이제 신석기하고 제가 간략하게 비교를 해드릴 건데 한국사에서 이미 충분하게 배웠었던 내용 어 그래서 중요한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만 제가 세계사에서 언급을 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구석기가 됐건 신석기가 됐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고 자고 입는 것 중에 그렇죠 바로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요 아직까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 무슨 경제를 하고 있냐면 자연경제라는 걸 하고 있다더라 자연경제 그럼 이 자연경제를 했었을 때 도구를 사용하는데 자 어떤 걸 사용했느냐 바로 뗀석기라는 자 이러한 도구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뗀석기는요 돌과 돌을 부딪혀서 날카롭게 만드는 건데 열매를 따먹거나 아 예전에 무한도전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무한도전에서 멤버들이 무인도에 들어가서 야자수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 미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따먹어야만 섬에서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미션인데 저기 야자수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버벅거리다가 누군가가 어머나 여기 키 작은 야자수 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PD가 그걸 미처 못 본 거죠 이거 따먹어도 되죠 그랬더니 어쨌든 섬 안에 있는 거니까 예 됩니다 라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따왔어요 따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단하거든요 칼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베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덩치가 큰 아 정준화 같은 경우는 이걸 들고 나무에다가 계속 내리찍더라고요 선생님 속으로 저거 안 깨질 텐데 안 깨질 텐데 근데 나중에 결국은 깨지더라고요 와 힘이 세니까 근데 이 정준화가 이걸 막 하고 있었을 때 화면 귀퉁이에서 바닥에 털푸덕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짓니기고 있었던 멤버가 있었어요 자 요게 박명수 누가 더 아무튼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 박명수가 이거를 짓니겨나가고 있었을 때 이 돌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돌멩이가 뭉뚱이어야 됩니까 이왕이면 날카로워야 됩니까 이왕이면 날카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뗀석기라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즉 채집을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을 때 이러한 날카로운 도구 뗀석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먹는 게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거공간으로 가봅시다 얘네들은요 이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곳에 열매를 다 따먹으면 더 이상 따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고 또 따먹으면 그렇죠 또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생활을 합니다 때문에 집을 튼튼하게 지을 필요성이 없죠 대충 막 짓습니다 자 무슨 집입니까 막집 혹은 어디에 거주한다 바로 동굴에 거주하는 거죠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동굴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무슨 벽화를 남겼다고요 동굴 벽화를 남겼다는 겁니다 자 결론 시험 문제에서요 이쪽이 출제가 될 건데 시험 문제 사진 자료에 자 어떤 걸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동굴 벽화라든지 아니면 여인상 이것들이 주어지고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으로 올바른 것은 그러면 어느 석기 아이들의 모습으로 구석기 시대 아이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답을 찾아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나요 의가 남았네요 의가 남았는데 의가 뭡니까 여러분들 의복 생활 이런 건데 옷감을 짜는 방법을 아직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생활을 하지 않았냐면 직조 생활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직조가 뭐냐 옷감을 짜는 걸 우리가 직조로 갑니다 자 이게 구석기 때의 모습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신석기로 한번 가볼까요 신석기로 갑시다 그러면 신석기로 넘어왔었을 때 똑같이 의식줄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식 자연경제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답니다 자 생산경제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혁명이 벌어진 거네요 그죠 뭘까요 바로 농업 농경과 뭐가 자 목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느 시대 신석기 때 그러면은 자 이를 우리는 무슨 혁명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자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혹은 농업혁명이라고 이제 표현할 건데 아직까지는요 비중이 이쪽이 더 커요 자연경제의 비중이 큽니다 그 얘기는 생산량이 충분하지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여 생산물이 없어요 때문에 뺏고 뺏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죠 아무튼 그러면 여기에 이 생산경제에서 도구를 이제 사용할 건데 이 도구가 좀 더 정밀해질 필요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연경제에서는 그냥 돌을 날카롭게 떼어내서 뾰족하게만 만들면 그냥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의 도구가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구를 자 가는 거죠 자 무슨 석기? 간석기라는 게 자 사용이 될 건데 이 간석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돌갈판이라는 게 있어요 돌판과 갈판을 세트로 묶어서 이제 돌갈판이라고 하는데 돌을 이렇게 넓적하게 이걸 돌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라면 넓적하게 돌을 갈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조그만 돌멩이 이걸 가지고 이 위에다 곡식을 올려놓고 계속 이렇게 문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갈돌 이거를 갈판 세트로 돌갈판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곡식의 껍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벗겨지겠죠? 그런 다음에 후 이렇게 불면 덩어리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곡식의 속알 갱이가 나왔을 텐데 그거를 이번에는 세게 문대는 거죠 세게 문대면 으깨지겠죠? 그래서 분말을 지금 만드는 과정 즉 조리를 하는 자 그런 과정에서 돌갈판과 같은 자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토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토기 토기가 등장한다 그러면 토기를 만든 목적은 일단 생산된 이 농산물을 자부하기 위해서 저장 그리고 조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필요했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인상이라든지 동굴벽화가 사진자료를 주어지고 이게 어느 시대냐 그러면은 구석기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토기 사진자료가 주어지게 되고 이게 어느 시대냐 라고 문제를 묻는다라면 그렇지 바로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끌어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갑시다 이번에는 주로 갈 건데 이동생활 하겠습니까? 정착생활 하겠습니까? 네 정착생활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땅을 온 북판 반지하방을 만들 건데 자 온집을 짓고 살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어디에 정착을 했는지를 봅시다 어디에 정착을 했느냐 바로 강가라든지 해안가 강가나 해안가 쪽에 자 정착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이 여기 단면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마운틴이고요 자 이게 평야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빗물이요 산속에 떨어졌어 그럼 산속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당근이 당근이 자 당근이 아니라 당근 흘러내리겠죠 그럼 얘가 흘러내리는데 경사가져 있으니까 막 우리 스키 타는 것처럼 자 내려오기 자 유속이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속에 있는 바위 자갈 돌 막 이런 모래 이런 거를 싣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흙탕물이죠 그럼 흙탕물이 막 내려와서 여기에서 딱 경사가 약해졌죠 이 경사 급변점에서 무거운 돌멩이 자갈은 놔둡니다 더 이상 싣고가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어떤 산에 입구에 가게 되면 계곡이 먼저 이렇게 시작됐을 때 큰 돌덩어들이 막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나머지 흙탕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흙탕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계속 흘러가는데 비가 내리니까 자 산에서 계속 물이 내려오니까 자 양쪽으로 물이 이렇게 넘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범람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넘치지 않았던 아이들이 계속 갔는데 자 바닷물에 막혀버린 겁니다 자 바닷물에 이렇게 막혔다 밀물 썰물 그래서 바닷물이 돌아서 이 강물을 막아놓은 거죠 바닷물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강물이 자 이걸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어 막혀있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계속 물이 흘러오죠 바닷물은 여기에서 잠시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물이 이렇게 넘치는 겁니다 아하 양쪽으로 넘쳤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대략 몇 시간 동안 여기에 머무는데 우리가 흙에다가요 자 비커에다가 흙과 물을 섞어서 이렇게 흙탕물을 만들어 놓고 잠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가라앉죠 침전되거든요 그러면 침전됐을 때 위에 말간물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바닷물에 의해서 막혀있는 잠시 몇 시간 동안 미세한 흙들이 자 가라앉는 겁니다 물론 정수기에서 떠먹는 물처럼 깔끔해지진 않지만 어쨌든 침전 작용이 일부 나타나죠 그랬다가 바닷물이 쪽 빠져나가면 여기에 있던 강물도 쪽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이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쪽에 여기 있는 이 삼각형 형태로 미세한 흙들이 계속해서 수십 년 수백 년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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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인 것들이 평야를 이루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삼각주라고 얘기하죠 삼각주 그럼 이제 비가 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넘친 애들 있잖아요 범람원 그 범람원에 당연히 흙탕물인데 그 흙탕물에서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럼 그 흙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그대로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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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여기도 하나의 뭘 이룬다? 평야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즉 삼각주라든지 자 범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적평야라고 해요 충적평야 그럼 충적평야는 하천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야를 말합니다 그럼 이때 이 평야가 만들어졌을 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보세요 자연경제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자연경제는요 사냥을 한다든지 채집을 한다든지 자 어로 물고기를 잡는 걸 우리가 자연경제라고 합니다 사냥, 채집, 어로 그러면 농경, 농업을 하는 거를 우리가 생산경제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그런데 아까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크다고 그랬습니까? 이쪽의 비중이 더 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제 막 초보적인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자연경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비중이 더 크니까 그런데 생산경제, 농업도 해야죠 그랬을 때 최적의 입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자 사냥은 동물들이 산속에 주로 있기 때문에 산에 산다 자 채집도 나무가 있으니까 산속에 산다 그런데 물고기, 어로는요 어디서 합니까? 물이 있는 곳 물은 어디 있습니까? 강가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죠 그런데 때마침 보니까 강가 바닷가 이 강가와 바닷가는 농경에 아주 적합하죠 왜냐하면 아까 발전된 이 평야가 산속에서부터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막 땅과 섞여서 거름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흘러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농작물을 심으면 농사가 무지하게 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로라는 자 이런 자연경제도 여전히 하면서 동시에 자 이런 농경이라는 생산경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장소 거기가 어디라는 거야? 바로 강가나 해안가였었던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의로 갑시다 의로 가면 얘네들이 자 무슨 생활을 하냐면 자 직조 생활이라는 거를 합니다 그러면 직조가 뭐라고 했죠? 옷감을 짜는 거라고 했죠? 옷을 짜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본 단위 뭐가 필요하죠? 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실 실 실 실 가락을 뽑아내기 위한 실 가락을 뽑아내기 위한 자 바퀴 모양으로 생긴 도구다 그럼 무슨 바퀴? 가락 바퀴 됐죠? 그러면 실 가는데 뭐가 따라 나온다? 예 뼈가 아니죠? 바늘이 따라 나옵니다 바늘은 뼈로 만듭니다 그래서 뼈바늘 자 이걸 통해서 자 뭘 하고 있다? 직조 생활하고 있다 원시적인 수공업이 자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 보여줍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시켜야 될 게 뭐냐면 이 농사를 지으면서요 얘네들이 뭘 깨달았냐면 와우 써니야 반짝반짝 빛나줘라 써니 네가 반짝반짝 빛나줘야만 농사가 잘 되더라 야 구름아 비 좀 뿌려줘 네가 비를 적당히 뿌려줘야만 농작물들이 잘 자라더라 이런 거를 이제 깨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물들의 소중함 자 여기에 있는 자연물들이 뭔가를 우리가 부탁을 하면 그걸 들어준다는 믿음 즉 원시신앙이 등장을 하는데 그 원시신앙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애니미즘 이 애니미즘이라는 원시신앙은 모든 자연물에는 영혼이 있다 정령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인데 그럼 저기에 있는 태양도 영혼이 있고요 구름도 영혼이 있고 그러니까 좀 아까 기도했죠 빛을 뿌려주세요 반짝반짝 빛나주세요 그러면 걔네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 하천 자 바다 바위 나무 동물들 얘들도 다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들한테 뭔가를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자 마을 어기에 큰 나무 그 앞에다가 자 정안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우리 애기가 수용을 잘 보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나무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때 이 애니미즘의 자 한 형태로 거성문화 클 것자 큰 돌멩이들을 숭배하는 문화 왜? 큰 돌멩이도 자연물의 하나니까 그죠? 그래서 큰 돌멩이를 숭배하는 문화 이것들이 이제 발전될 건데 영국에 가게 되면은 자 영국의 자 스톤헨지 이게 이제 큰 돌멩이들을 이제 쌓아 올려서 제사 유적지로 추정되고 있는 자 그런 유적지인데 이 사진 자료가 자 시험문제에 등장을 할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구석기와 관련된 거에서는 여인상과 동굴벽화 그죠? 그러면 신석기와 관련된 거에서는 자 스톤헨지 자 그 다음에 자 토기 이런 사진 자료를 보여주고 자 이게 어느 시대의 모습이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 때의 모습 사실은 별로 어둡지 않죠?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이미 다 한 번씩 배웠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쌤은 실판을 좀 지우고 가볼게요 001 そ 001 001 003 001 001 001 2000 001 001 001 감사합니다.